한국교회는 매년 한해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광야 40년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만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그들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될 너무 절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도와주고 인도해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나를 정말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절기를 통해서 내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7.7절에 해당되는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당에 종살이 했던 우리들을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6월절을 보낸 다음 날에 제사장이 첫 보리이삭을 배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에 보리이삭의 첫 열매를 첫 보리이삭을 제사장이 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시작해서 49일이 지난 바로 7.7절에 농부들은 처음 읽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50일 전에 제사장이 보리이삭 처음 뵌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 감격으로 농부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은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를 드렸던 날이 맥주절이었습니다 오늘 맥주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처음 이삭에 익은 이삭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남은 모든 추수의 과정과 여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모여서 절기를 드리고 맥주절을 보내면서 감격했습니다 오늘 요즘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참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원리로 바꾸어서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매년 소출의 양과 상관없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농작물이 생겼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가 이것 따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맥주절은 모든 매년의 시간 시간 가운데서 소출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흉년의 때도 드리고 풍년의 때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2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데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 맥주절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가장 중심의 원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반기에 많은 시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지냈을지라도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들이 성회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2주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시간 시간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내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중간 점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으니 남은 모든 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귀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장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결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맥주제를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재확인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집중하다 보면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라는 이 사실을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음 익은 열매를 딱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풍년이라 그 익은 열매가 멋있고 탱글탱글할 수도 있겠지만 흉년을 맞이해서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보잘것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드리느냐 빈공한 열매를 드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온전한 성회에 모여서 온전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모의기를 패하는 것은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것 모의기를 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여 예배해라 모여 기도하고 모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모임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예배의 시간들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계에는 영적 침체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자꾸자꾸 패하고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의기를 힘쓰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맥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라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감사라고 말했어요 감사 내게는 감사가 있는가? 목사님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사가 입으로만 감사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함께 관계를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늘 말로만 늘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우리는 그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것은 먼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예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일에 기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절기에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게는 감사가 있는가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에 먼저 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제는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보내면서 본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감사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27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얼마나 엄청난 예물입니까? 이렇게 많은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주일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것도 아닌가요? 흉년의 때 풍년이면 이해가 되지만 흉년의 때 너무 많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소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재라는 것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그런데 이 고운 가루는 어떤 가루입니까? 하나님께 첫 수확물을 드리는 이 열매를 아주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그 수확물이 고운 가루가 될 만큼 곡식을 빻고 또 빻는 것입니다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갈리고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기름으로 반죽하여 섞어서 기름을 섞어쓰대 고운 가루에 우리가 드린 수확물을 잘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기름을 섞어서 소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 나의 뿔라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아주 잘게 잘게 갈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의미가 소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날 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소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감사의 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날 감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분명한 원칙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주신 대로 라는 말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주신 대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하나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스케줄을 탁 지난 6개월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탁 달력을 넘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지나가고 있었고 많은 축복이 있었고 많은 인도화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들을 펼쳐보지 않았다면 잘 기억나지 않았던 일들도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이야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주신 것을 헤아려 보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귀한 일을 내 인생에 보여주셨는지를 점검해보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대인 명분 내가 장노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맥주제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예물을 얼마나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마음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맥주감사제를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0절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속제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맥주절날 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속제하기 위해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제를 위해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속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시되는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씀으로 말미암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속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양이나 이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늘 속제제를 드리며 나의 속제를 위해서 예물을 바쳤던 그런 받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인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맞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피는 성량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씩 해볼까요? 정말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정말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옆 사람의 신앙생활을 늘 걱정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남편 좀 정신 차리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맥주절 맥주감사제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재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은 우리들이 스스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진짜 믿음 맞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직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죄의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의 문제를 깨끗이 내어놓고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옆사람도 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결코 옆사람이 귀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맥주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죄의 모습을 점검하여 이 문제를 깨끗이 점검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그아는 래윈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 할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시라고 약속하신 귀한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해지면 옆사람이 귀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힘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성경을 백독이나 읽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죠 저는 주일을 한 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내가 받은 바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는 감사가 있는가 은혜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해야 될 장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다가 허락하면서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해라 맥주 감사 주의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체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물질을 드리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심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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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